우리나라의 첫 우주탐사 사업인 달탐사를 위해 내년에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도 미래부 예산이 올해보다 791억 원이 늘어난 14조 4174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달탐사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애초보다 100억 원이 늘어난 2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또 무인 이동체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90억 원이 늘어나 150억 원이 책정됐으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 사업은 새로 20억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한으로 디지털 예산 브리핑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